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선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선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심우원 지파라. 심우원 자선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가치파라. 가차선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유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진이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선의 지휘관은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선의 지휘관은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선의 지휘관은 기두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백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선의 지휘관은 안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세디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천 7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선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박이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천 5백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선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천 6백 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선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50 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선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꽤 긴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이 민숙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난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전쟁 준비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세수를 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 군대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60만. 60만이라는 수는 진짜 대군이죠.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 대군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질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린 거는 아니고요. 철원 성원교에 있는 이익상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분류가 잘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제 보실 때 동쪽 유다지파가 있는 쪽이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질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잖아요. 지파들이 그런데 이 지파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레아의 아들들을 배치해놨고요. 남쪽에도 레아의 아들 루벤이 있긴 하지만 레아의 신여인 실바의 아들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라엘의 아들 지파고요. 북쪽에는 이제 신여인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파를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뭔 대수냐 싶지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준비한 입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 짜는 게 제일 힘듭니다. 조를 짜면요. 이렇게 짜도 싫어하고 이렇게 짜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렇게 짜면 저 사람이 싫어해요. 수련회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조 짤 때마다 늘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짜든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짜도 누가 짜도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짜시는 이 방법이 사실은 심묘 막측해요. 이게 뭔 대수냐 싶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역 갈등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부터 오는 지역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도 사실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각자가 그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구전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고 우리의 조상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랬으니까 각 집화 간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이 없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물고 있을 때는 이렇게 진을 쳤고요.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동쪽부터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집화들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막이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레위 집화들이 조금은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10장에 나오는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성막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분리하고 각자의 진별로 좀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레위 집화들도 배치를 한 거죠. 게르손과 무라리 집화가 성막의 겉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수에 쓰는 모든 기구와 증거계는 고아자손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성막을 두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진영과 진행 순서들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는 모든 진영과 행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 곧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2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진이라. 회막을 향하여라는 구절 또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회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뭄과 또 그리고 움직이는 행진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회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렇게 짠 게 실제 애굽이 전쟁을 나갈 때 진을 친 것과 비슷했다고 해요. 애굽은 어떻게 쳤냐면 바로 왕이 중심에 있고 그 사방으로 이렇게 군대를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을 칠 때 이 회막이 중앙에 있는 이유는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에 회막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누가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 위치를 만드시고 그곳에 회막을 두셔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약속안에 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자리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세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그 영원한 약속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이 회막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주님이 아닌 바깥에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한 채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할 때 진을 치려면요. 시선이 어딜 향해 있어야 돼요? 바깥을 향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바깥을 향해 있어야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적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을 어떻게 쳤다고요? 해막을 향하여 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깥을 향해 치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시선을 해막을 향하여 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진을 칠 때 모든 입구의 방향이 아마 성막을 향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막을 향하여 완전하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비록 적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살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사실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지난 5월에 가정붕에 강사로 오셨던 한근영 사모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모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사모님께서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전쟁 같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에 다 걸리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저기 사역을 옮겨다니다가 사역까지 그만두고 요양을 이제 하셨죠. 요양을 하는데 1년을 집에서 요양을 해도 건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사모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구나. 우리 가정은 정말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했는데 개척 1년 만에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큰 아들이 이번에는 불안장애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방에서는 남편 목사님이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있고 또 작은 방에서는 이제 큰 아들이 신음하고 누워있고 이걸 보는 이 사모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결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급성 우울증에 걸렸어요. 가정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 사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생각이 딱 드시면서 그때부터 살아갈 힘이 생기고 물론 문제들은 완벽하게 변한 건 없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급성 우울증도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때도 오신 걸 봤지만 제가 의전을 했거든요. 남편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희망이 없구나 해서 살아갈 힘이 생겼다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삶. 해막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분명한 예정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그 문제 때문에 유튜브를 켜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 자녀 문제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이 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교회에 그냥 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었어요. 그분은 그때 표현으로 그냥 우셨대요.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을 받고 권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참 이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그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의 주인이 싸움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눈이 뜨인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선이 회막을 향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들의 머무는 것과 행진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였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받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없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민족들 있죠. 배두인이라고. 이 배두인들 정도 되지 않으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겠어요. 진짜 먹는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을 치는 것도 행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 어른만 60만 추정해서 전체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진을 치고 행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2002년에 월드컵 때 시청 광장에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추정하는 인원이 대략 시청 광장에 한 5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시청 광장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까지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그게 50만이었대요. 그 4배예요. 4배 숫자.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라도 했지. 그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주거 환경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파별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도 그 이동하려면 200만이나 되는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가늠조차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겉으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유명세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천적으로 신뢰해야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제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이 간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뭔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에 눈이 열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나는 악하다요. 나는 죄인이다요. 그런데 이게 좌절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런 나도, 이런 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의 모든 행동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게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예전과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님께 더 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제 안에서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진짜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 묻게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말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예전과 지금과의 정말 달라진 부분이에요. 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더 주님께 묻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순종하려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해막을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해막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막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행진한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또 완전한 순종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에 친히 자리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죗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 더러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다른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친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께서 진을 치셨습니다. 회막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임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호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회막 한가운데에 진을 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진이 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진을 치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짓고기보다 더러운 정말 죄 있는 죄애로 가득 찬 뒷덩어리 그 자체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뿐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글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문제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붙들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눈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어찌할 바 몰라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욱두 눈이 뜬자 되게 하시고 완전한 눈이 열린 자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는 한 주님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3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우리 삶이 광야 같다고 느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는 정말 물 한 방울도 내 힘으로 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광야가 기쁨의 장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면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내 힘으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인 주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동할 때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인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주님 온전한 순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순종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에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눈이 더욱더 열리는 놀라운 눈의 역사가 온전히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체 순종함으로써 그 인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머물라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라면 주님께서 떠나라시고 떠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 하시옵소서 순종의 삶이 오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가운데 놀라운 눈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